한국국토정보공사 특히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힘을 모아 미래의 세대가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영국 결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